안녕하세요 신기합 bg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더 트레인. 네 더 트레인 이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곰곰이 시험 이제 잘 보시고요. 모르실 때는 4번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저를 믿으세요. 4번 아니시면 저희 매니저님한테 따지세요 알았죠? 내일 시험이에요 cg암니? 괜찮습니다. 시험 못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전 잘봤으니까요. 전 잘봤으니까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나 닉넴 닉넴 바꿈 아유아유 고마이엇 꼬마 아가씨가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역시 저의 춤실력 죽지 않았구만. 어휴 흔들리지 마세요. 일단 저기 아까 자물쇠 있었지 미리 미리 어 미리 미리 미리. 미리 아까 저기 옆에.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저기 없으면 난 도둑이 될 수 없다고 자물쇠 자물쇠. 저 자물쇠 한번 클릭하고 와야되나 봐. 움직이는 거 맞냐고요? 이게 움직이니깐 이런 소리가 나겠지. 설마 안 움직이는데 그런 소리가 나겠습니까? 우리 시지암님 사랑해 널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 자물쇠를 한번 클릭하고 좋았어요.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엔딩을 본다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예 좋았어요. 아 역시 한번 클릭을 해야지 저게 눌리네. 예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룰루카 룰루피 룰루엣 죄송합니다. 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길거리에서 이러면 이제 저 병원 끌려가거든요. 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아 푸연님 아니와서. 어어어. 오지마세요. 너 박으면 큰일나 인마. 어? 이게 사람 박으면 니 책임이야 인마.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허억. 나 이 미친 드리블 실력. 뭐입니까? 아 나 이 쟤네비 찾았다. 나 이혼님 잘자요. 뭐야 여기는. 어 집이네. 하묵한 가정집인거 같은데. 교통사고는 저 넘어질겁니다. 졸라 리럴리 자게. 막 오른쪽 막 허. 막 옆구리 잡으면서. 지금 갈비뼈가 지금 세대 정도 나간거 같은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할겁니까? 이러면서. 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어 뭐야. 아까 그 자전거에. 어 핑크색 리본이 묶여있는데. 어. 터블레이든가요? 어. 쪽지. 어. 엄마 아빠는 사랑한대요 네 됐습니다 그걸로 요약이 끝이에요 이 위에꺼는 결국 그 본론 그거는 결국 엄마가 엄마랑 아빠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뭐 주저주저 떠는거고 결국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해주는 선물들이에요 아이 그게 그거지 미친클라스 어 안녕 꼬마야 너희들은 누구세요? 곰돌아 너가 말을 건거니? 넌 아니겠고 풍경좀 보자구요? 미얼 볼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선우기팽님 어서와요? 아기도 있고 너는 왜 반반이냐? 치킨이냐? 뭐 인형 귀엽다 왓떡 왓떡 이제 저의 현란한 드리블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 아이는 귀신이기 때문에 저의 드리블로 이제 그 시선을 끌고 있는 동안에 지나가야 되거든요 예 귀신이 이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특기를 보여주면서 이 정신이 없을 때 지나가시면 친구 봐봐봐 봐봐 너 슬림톡크 좋아하니? 봐봐 나의 현란한 드리블 지나갈게 아아아앗 농구 안좋아한답니다 축구 좋아한답니다 이래서 막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예 저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네 뭐야 뭐야 친구 거기서 있으면 이 오빠가 지정할 수가 없는데 비켜주지 않을래? 그러면 우리 드리블로 결판을 내지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해봐 오오오오 나의 드리블을 보여줄게요 오빤 참 못해요 뭐야 틈 들고 쬐어? 지금? 우와 쓰레기네요 바닥이 신 아아 아 공을 아 이렇게 공을 준다는 힌트가 있네 아주 개이득이네요 근데요? 이제 문이 안 열리네 아 이 키가 문 여는 키지 이제 또 뭐필요합니가? 줄것도 없는데? 힌트도 없는데?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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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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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O O N O O N 스텝을 밟아 트위스트 스텝 봤습니까? 이렇게 다 피했구요 지금 Better lock the door 문을 잠그라고요? 파인드사 오오오오오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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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아앗 야앗 야 문을 안잠가서 그렇구나 아니 귀신이 문 잠그면 못들어옵니까? 어휴 이런 현실적인 귀신을 봤나 아 문장문육이 어딨는데 문장문육이 어딨는데 뜨릉 문을 이용해서 기타로 잠글수는 없을거 아닙니까 책으로 잠그라고 그것도 아닌거 같고 어! 어하아악 난 천재야 아임 지니어스 여기 잠그는거 아닙니까? 안되는데? 짠 따안 풀이는 존잘 아 쩔었다 노래 만들었어 했는데 안잠겨요 어? 가면 되는거 아니야? 가면 되네 가면 되네요 여러분들 뭐야 누가 울어요? 울지마요 아 그렇대요 여러분들 해석했죠 다들 뭐야 또 세이브 오예 사람들이다 아 반갑습니다 나이스 투미츄 아임파인 땡큐 앤유 쩔었다 이것만 알면 모든 영어사람들 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아들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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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예 공부 잘할것 같습니다 cribed 훌륭한 사람되세요 윤리왜리왜리왜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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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arently왜리라왜의eros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뭐야 다 왜 마네킹이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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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야 어어! 머리가 단나요! 또 나이티매요 둔룩둔룩둔룩둔룩둔룩둔룩 보지마세요 보지마세요 쳐다보지마세요 보지말라요 저 사람들을 보면 안돼요 어어 어어 아 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에요 보지말라주세요 제가 괜히 굉장히 아유 굉장히 누가 쳐다보는 걸 싫어합니다 아유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아유아유 쳐다보지마세요 어어 어디로가 어어 웃지마세요 나이티빈 웃긋대 나와 임마 비교!! 안 돼에에에에에ㅔ development video 어 자식아 뭐야? 뭐야? 어 끝났는데요? 뭔가? 뭐지? 어 어 어 어 안녕 친구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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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계 드리블 저는 이제 농구공 말고 모든 물건으로 드리블 할 수 있는 실력이 됐습니다 간다아아 아아 아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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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지나갈게요 아, 이렇게 머리를 붙여주면 고맙다고 비켜주네요 자리를 착한 친구네 착한 친구네 여기 또 어디야 지하철 아닙니까 아, 옛날에 여기 우리 집이었는데 이때가 제가 제일 부자였을 때 평소 300평 넘었을 때 저희 집 화장실인데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 때 손님 참 많았지 우리 직원이에요 아하하하 아우, 그 저기 아, 양옥만 마저 보자니까 아우, 오지마 아저씨 그렇게 나쁜 남자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야 이 여자를 내가 누르니까 안녕하세요 뭐라 씨부리는 거야 죽빵이 이 자식아 한국말로 해 너무 강한,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 한, 한 대 맞고 다 쓰러진 거니? 네, 한 대 맞고 아유, 아유 좋죠 클럽 죽죠 클럽 죽죠 클럽 죽죠 아유, 클럽 죽죠 흔들어 제끼고 아까 그 여자 아닙니까? 제가 구하려 했던 여자 그럼 제가 구하려는 여자 아니에요? 얘는 저랑 왜 춤추고 있지? 저 야하지 아 저 야하지 않은 바지 저 일도 야하지 않은 바지 왜 그 각도를 꺾어서 뭐하게 뭘 보여주려는 거야 이 게임은 언제까지 저는 이 여자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유 눈을 감고 있겠어 어? 바뀌었어요? 왜? 야 너 아까 바지 별로더라 그러게요? 아니 춤을 추라니까 탈춤을 추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가 어떻게 알고 대한민국 전통의 춤을 추고 있어요 클럽에서 어, 어지러워 이건 뭐지? 케첩인가? 어어어 나루토세요? 아니 우신 속도가 케첩으로 어어어 왜 피가 있지? 꽃피 터졌나? 저는 이거 제가 아까 한 대 맞고 흘린 피는 아니겠죠? 뭐 보이는 건 없고 그 오프린이 존재 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 칭찬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게임 많이 하고요 이름, 이름은 더 트랜이에요 이 게임의 이름은 네, 더 트랜입니다 우와 우와 링링아 너 왜 거기 있어? 어 우리 매니저가 저기 있는데 뭐지? 아 아 너 아니야? 어 동생인가 보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 아싸 링링이 안 보고 있었죠 지금 예, 소리 안 듣고 있었죠 게이득 쿠리님이 자화상이라고요? 반사 무지개 반사 블랙골 반사 무지개 반사 블랙골 반사 와, 길이 없어 희지암니 여자죠? 야, 남자가 저런 게 낫지 여자보다 여자가 저러면 솔직히 좀 진짜 눈물이 나죠 해, 남자가 저렇게 저렇게 되는 게 좀 낫겠다 좀 남성스럽잖아 쟤는 오 오 문 열리네요 여기 게이트 야, 이 분위기 We use to follow the way which kill us 아, 아키라니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인지게임인가요? 예, 맞습니다 소화기도 있네 제목은 에너트라니임이 üman 난 너만 웃을 수 있는 지 알아? 나도 웃으, 나도 웃을 줄 알아? 우리들은 우리.. 우리들은 우리를 죽게 하는 길을 자물쇠에 잠겨있어요 저를 부실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열 것을? 우리들은 우리를 죽게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네요 가면 죽나봐요 미안 나 그거 부실 거 없다 약간 알려주네 소화기가 부시는구나 소화기 아니구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앞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에 부실 게 있을 겁니다 찾아 봅시다 아 핏자국에 있으려나 핏자국 그치 그치 핏자국에 있겠다 핏자국을 쭉 따라가면은 헉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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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만 남았다 헉 소름 소름 완전 원빈인줄 그쵸 여러분들 진짜 줄여서 푸빈이었다 푸린 원빈 푸빈 인정하십니까? 예 다들 인정합니다 알고있습니다 하이 비비탄 비비탄 나간다고요? 저거 나타났는데 비비탄 나가면 저게 게임 끌거거든요 갑자기 저기 살인마가 딱 한 대에 딱 맞았더니 아이씨 이러면서 딱 칼로 막 저 배대기 막 아이씨 아이씨 미안하다 미안하다 보기만해도 막 쏘고 싶게 생겨가지고 아 진짜 총 많네요 진짜 총이네 아 좋았어요 역시 와 저 방금 경찰 같지 않았어요? 되게 멋있었죠 누구야 뭐 누구와? 나도 총알 없는거 같은데 아 망했대요 두발밖에 없는거에요 아 몰랐잖아 에이 친구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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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왜그래 아 아니 저거 헤이크였다니 함정이었다니 에이위이 문 안닫은거 아무것도 안돌려졌어 오 여기 어디지 다시 지하철이 있네요 또 요기 또 어디로 돌아갈려나 어 회장님 어서오세요 프리님 빠이 뭐야 뭐야 다 털었나 빠짐없이 털어낼거야 I need pick up the bag 아 가방을 챙기래요 가방 마이 백 어 자고있나봐요 애가 잘자네 땅바닥에서 저분 어딜가도 잘잘사람이다 가방을 챙겨라 우리 가방 어딨니 내가 도둑이었다고요? 아 그럴리가 없습니다 전남포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요? 전 다치게 한적 없는데요 왜 저한테 왜 다 저잘못처럼 말을 해요? 왜 기분 나쁘네요 아 이게 가방인가? 됐다 뭐야 구급차를 부르라고요? 저거 왜 갑자기 개복지 개복지가 된거지? 아 예 여보세요 예 제가 누군지 총을 쐈거든요 예 여기 좀 와주세요 예 여기 좀 와주세요 아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로? 아씨 말도 안없거노 여기 가면 되나? 여기 가겠습니다 전 안걸리는데? 전 걸고 가방 챙기고 있다 흐읍 어 어어어 할렐루야 드디오됐다 리얼 리얼 야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저 자식이야 그러지 마세요 빨리 가자 그냥 어 진현님 어서와요? 어 여긴 어디야 클럽인가? 2비트 4명이서 뭐하십니까? 아유 단독 어? 인들 저를 좋아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나를 너무 갖고있다고 지금 잡아땡이는데 예 저는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프린이 내꺼야 예 저두고 싸우지 마세요 예 진행할게요 아아 아아 어 이 자식들 주먹이 아픈데 주인공이 약한건지 얘네 주먹이 생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얘네가 주먹이나 했을 때 아아 아아 어우 죽을 뻔했어 아아 으아아 치고 치고 아아 어이가 없네 아니 개복 치세요? 톡톡톡 번드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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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죽고있어 이 주먹이 어떤 아픔을 느끼는거야? 간지러움을 못 참으시는 분이요? 넌 왜 이럴어? 기어가면 안된다 기어가면 안된다 기어가면 안된다 아 이거 피했어 에헤헤... 못 내리지롱 니가 루피가 아닌가 못 내리지롱 마지막 안목 완벽했지요 지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화면 밝기를 조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우 우우우우 여기는 동물원인가요? 전과 동물원이 왔습니다 고릴라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 도 도 도 도 5 open 쬐장이가 없어pla서 동굴을.. 어 뭐야 유빈 .. 슬근 제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키야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흑 아흑 아흑 내 포키 뭐야 주인공이 아픈가? 세이브 됐죠 야 주인공이 강도짓을 했는데 지금 뭔가 이상한 악몽을 꾸는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통 쫓아올 때 쓰는 겁니다 닉네임을 바꾸는 법 정도는 혼자 할 줄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기는 스스로 가자 스스로 어린이 설북열차 아니구요 제가 진짜 닉네임을 바꾸는 법을 몰라요 컴퓨터 말고 계속 맵이 바뀐다? 오! 와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진짜 공포게임보다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30분 걸으면 와 끝났다 라는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워 마음의 평화 다른 게임은 너무 심장이 아주 좋게 독기독기 합니다 이 게임은 아주 평화롭게 쭉 팔 수 있잖아요 다 죽어있네요 다 죽어있네요 제가 이제 막 설마 삽으로 땅 파가지고 거기에 막 들어가서 죽는 그런거 아니죠? 아 이거 밟으면 안 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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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것만 하냐고요? 아 이거 이제 뭐 엔딩이에요 묘지 산책 게임 네 지금 제가 좀 밝기를 올려서 쪽지가 안보일거 왜 또 일루 돌아온거야? 아니 아까 분위기 좋더니만 너 또 왜 날고 있니? 이상합니다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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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고객님 자 자이전 뭐야 야아! 어허 차랑은 튀어? 아 택시기사네 어휴 그러면 이 와중에 손님을 구할려고 아 나오세요 손님 어휴 제 차에 피가 묻으면 안되니까요 상자 나오세요 이거 터져 터져어 상자 나오세요 뭐야 뭐야 화면이 깨져있고 이정도가 빨라졌습니다 여기는 교두던거 같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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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요즘 의자는 벽을 기어다닙니까? 어 요즘 의자는 벽을 기어다닌가봐요? 쩐다 그럴 수 있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여길 띄워야되는거야? 도착인거 같은데요? 문이 있네 아앗 아앗 앗 아 깜짝이야 아아 쩍 쩍 쩍 아니 얼굴이 날아오고 있어 문에서 오오오 이 대조 같은 놈 같으니라고 진짜 기차에 물은 왜 있습니까 수영장입니카 아우 맑고 경쾌해 요즘 기체는 뭐 수영장도 있습니다 더우시면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요즘 이제 기술의 발전이란 이게 원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나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기차를 못 봤었고 이제 나왔습니다 수영장 이 차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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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서 나와요 뭔가 저게 온수인가요? 온수 시스템까지 이게 뭔데? 안 가야 되는 겁니까? 멋있다 이거 숨어 한번 쉬어야 되는데? 이거 숨어 한번 쉬어야 되는데?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죽는건데? 의자 위로 올라가라고? 의자가 있어? 의자 위로 못 올라가요. 의자 위로 올라 의자가 priv 의자 위로 올라갈им 아 어이가 없네 제가 뭘 다르게 했다고 집 깨진겁니다 왜 이래? 나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선택하라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그렇게 안 무거워요 님들아 님들아 님들아아아아아 나 갈 것 같애요 저 갑니다 I will back 저 갑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애군이였어요 떨어진다요 떨어진다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네 뭐 어느 곳도 이동됐고요 무슨 게임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발달한 이런 운명들이 보이네요 엄청나게는 아니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땐 그랬지 젊었을때는 아주 그냥 화산에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이런 마포대교에서밖에 못 떨어지는구만 할아버지 그러면 안돼요 멈추세요 아직 인생은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안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아 이렇게 더 트레인 예 기차로 시작해서 기차로 끝난게임 예 엔딩 봤습니다 예 스토리는 뭐냐면요 기차를 탔잖아요 기차를 탔죠 예 귀신도 만났습니다 만났죠? 총도 쏴봤어요 여자도 만났고 클럽도 갔습니다 이제 어떤 부모에 대해서 이제 딸사랑도 이제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다가 이제 용암도 떨어졌어요 수용도 했고요 그리고 노인이 돼서 죽었습니다 시차가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더 트레인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분들 추천과 7차 유튜브 구독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빠이